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중후군은 긴 노동시간에 비해 짧은 휴식으로 인한 피로감과 강도 높은 노동 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단순한 피로로 생각해 번아웃 중후군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상이 지속되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되도록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번아웃 중후군을 물리치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익숙해진 업무 패턴을 바꿔봅니다. 자연스럽게 패턴에 적응하기 위해 집중력과 성취감이 생겨 의욕이 상승됩니다. 계획이나 목표를 세워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활동을 즐기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자신이 즐겁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유로움을 느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잠과 휴식인데요.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침대에서 스마트폰 또는 TV를 보지 않는 등 수면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집에서의 휴식도 좋지만 가벼운 산책으로 햇볕과 바람을 느끼는 짧은 휴식도 번아웃 중후군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버거운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